연초부터 연말까지 올 한해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2차 전지주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가 방향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각종 변수들이 내년 상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우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2차 전지 주요 기업들의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연초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2차 전지 관련 주요 기업 8개 사의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총 16조 3,690억 원으로 올 초에 내놓은 기존 전망치 19조 2,931억 원에 비해 15%가량 감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전망 하향의 배경으로 내년 상반기에 몰려있는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미국 대선과 전기차 판매 둔화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내년 3월에 공화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전까지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2차 전지 시장에 강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미 2차 전지 시장을 한 번 덮친 전기차 시장 둔화에 대한 공포가 내년 초 주요국들의 전기차 판매 전망치 하향 조정 발표에 다시 한 번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30% 조금 넘게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는 한 24% 정도 나지는데 여기에는 내년 미 대선은 고려하지 않은 숫자예요. 트럼프 당선되면 일단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악재입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난 뒤에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에 들어갑니다. 해당 시기에 변수들을 불가피하게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2차 전지주는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점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금리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 반등의 흐름이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매일경제TV 이정호입니다. 정상환